말씀 목상 일기 역대기상 29장 미가서 6장 베드로우서 3장 누가 보금 15장 그 가운데서 누가 보금 14장 30절 사람아 이와 같이 너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는 능이 내 제자가 되지 호감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격이라 그럴까 제자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받아주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기 부인 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모든 소유물들을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들의 첫 고름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음을 하시는가 누가 보금 15장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사를 계산해라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그것으로 적군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항복을 하라는 것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짐승의 피흘리를 쫓으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극율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것은 겸손함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겸손함을 찾으신다라는 것 내 생명 내가 가진 것 내 모든 소유를 많은 교회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믿음 한 가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한 가지 기뻐하신다 믿음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살펴보는 눈에 보여지는 것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일들이다 내 마음과 나의 능력들이다 내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가 우리를의 육으로는 할 수 없는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채울 수 있고 영으로 변화시키며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만이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혹여서 하나님의 정광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와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또 그러한 사랑을 인자함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겸손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흥유를 바라며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를 행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내 마음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 또한 사랑을 말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 궁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행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